안녕하십니까 끈영팀입니다. 오늘 영상강 트래킹을 나왔습니다. 이동거리 6키로 소요시간 주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날 찾아오신다니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헤이 라이아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나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헤이 라이아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을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헤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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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헤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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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 난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내 찾아오신다니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내 찾아오신다니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헤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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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두고 서로 행복 나누면 내일 라일라일라일라야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내일 라일라일라일라야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난 당신의 꽃이 될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